Cause we love this day is gone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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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Cause we love this day is gone 여러분, 여러분, 다시 한번 할게요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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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이런 단순한 공간에 그 너만 나를 사랑한 자 속삭여줄까 아무리 우리의 방침을 다 좋다 하여도 아직 못다한 나의 사랑을 되게 만들어 볼래 스페이스 걸 사랑의 여신 스페이스 걸 우주의 여신 스페이스 걸 스페이스 걸은 정말 인기가 많구나 얼른 잔파를 보내서 지구인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스페이스 걸 난 플랜콜에 갇힌다 해 사랑을 자주 해볼까 사랑이 필요해 뜨거운 태양에 통과 버릇다 해 스페이스 걸 스페이스 걸 텔레비전으로 스페이스 걸 콘서트를 볼 수 있다는 게 안 믿겨져 진짜 신나? 어? 그거 뭐해? 나 어때 코스모? 이상하게 스페이스 걸 음악만 들으면 몸이 막 움직여 우와 잘 추는데 도니 좋아 그럼 놔줘 역시 우주에서 가장 멋진 노래야 이럴 때 인공위성이라는 게 정말 뿌듯하다니까 진짜 신기해 나 가자 얌 왜 이러는 거야 그만해 너희들 참 뭐하는 거야 이 프라이팬이랑 안패라 들어갔나 너 지금 프라이팬이라고 했어 이건 태양전지라고 빨리 내놔 그게 없으면 생방송을 할 수 없단 말이야 몰라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우린 바비초 파티할 거다 그리고 안패너로 음악도 듣고 얼른 가자 안패네 안테나가 없으면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못 본다고 잠시 5분만 쉴게요 우리 1부에서 만나요 안녕 어린이 여러분 우와 진짜 재밌었지 최고의 공연이었어 꼭 스페이스 거리 옆에서 노래하는 거 같잖아 봤어? 마지막 곡 부를 때 완전 예뻐 코스모 숙제는 다 끝내고 놀고 있는 거냐 당연하지 다음 주 숙제까지 다 했다고 그러니까 콘서트 볼 거야 잠깐만 도니 너는 수리할 게 있다고 했었잖아 실망시켜서 어째 다음 주에 고칠 것까지 이미 다 끝냈어 오늘 스페이스 걸 콘서트를 보려고 어? 하하하 그래? 에이 뭐야 그러지 말고 너도 콘서트를 한번 봐봐 이번 주에 너도 스페이스 거리 팬이 되는 거야 아 맞아 스페이스 걸의 음악을 듣잖아 하하 저절로 춤이 막 쳐져 호야 너도 그냥 음악에 몸을 맡겨마 어? 난 별로 아 잠깐 그만해라 거진없다 어? 어? 뭐지? 텔레비전에 문제가 생겼나? 화면이 안 나와 에잇 아 뭐야 안되네 어? 갑자기 왜 이러지 안테나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안테나는 멀쩡한데 아 콘서트 봐야 하는데 이러다 다 끝나겠다 스페이스 걸 스페이스 걸 갤럭시 퀴즈 방송사고가 났어요 도와주세요 스페이스 걸 어?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? 그거 진짜 스페이스 걸이야 말도 안돼 정말 스페이스 걸 맞아요 네 맞아요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조금 있으면 콘서트 입구 시작되는데 방송 일상하고 연락이 안돼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아 그래서 텔레비전 화면이 안 나왔던 거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니 제가 해결해줄게요 콘서트에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절 믿으세요 다른 애들 말고 저 트닝만요 참 전 트닝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부탁해요 트닝 이거 정말 큰일이네 안테나가 없으면 스페이스 걸 콘서트를 중개할 수 없단 말이야 안녕 인공위성 어? 어? 너 무슨 일 있었어? 갤럭시 퀴즈 나 좀 도와줘 글쎄 이상한 녀석들이 나타나서는 내 태양열 패널이랑 안테나를 빼앗아갔어 그래서 통신이 끊어진 거다 아니 도대체 그걸 왜? 범인이 누굴까? 난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나저나 그 패널이랑 안테나를 어떻게 찾지? 그러게 그 녀석들 어디로 갔을까? 어? 이거 웬 맛있는 냄새? 어? 맛있다 바나나 구이인가? 아니 뭐지 거기서 트닝 어디가? 이 냄새가 나는 곳으로 그건 악마의 냄새야 아하 뭐 쟤 어디가냐 가보죠 역시 음식은 불에 구워 먹어야 돼 맞습니다 회장님 아 바나나를 구워 먹으니까 음 더 맛있네 딱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야 이 음악도 분위기에 딱이죠 응 딱이야 음식이랑 완전 어울려 목마를텐데 주스라도 한잔 마셔요 고마워 뭐야 맛이 어떠십니까 좋아 야 니가 여기서 왜 내 걸 먹고 있어 나미야 그러든 말든 니 녀석들이 가져간 안테나랑 패널이랑 돌려줘 니들 때문에 스페이드볼 콘서트를 못 보잖아 뺏을 수 있으면 뺏어보시지 베이스 몽키 우린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인공이상한테 돌려줘 지금 당장 갤럭시키즈가 인공이상을 고칠 수 있을까요? 저는 당연히 갤럭시키즈가 해놓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스페이스가 오늘따라 더 예쁘네요 5분 후에 담수서 시작이요 전 이제 무대를 준비하러 가볼게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스페이스골 저기 근데 혹시 전학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공격 시작 뜨거워 하지마 네 뜨겁지 저그만 행복하지 너도 행복해 안사 이게 바로 태양의 힘이다 우리 먼저 가서 인공이상을 고칠게 베이스 몽키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안테나 돌려줘 뺏어보라니까 말만 내 것 받아 롤링 엉텍 좋아 이번엔 내 차례 얍 아 갑자기 몸이 움직인다 뭐하는거지 이상해 흔히 쟤 갑자기 왜저래 지금 진출 때가 아닌데 스페이스골을 생각해보라고 아주 잘 추는데 어떠냐 흔히 뭐하는거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아 아 막기 싫으면 내 옆에 웃지마 아 더 열심히 춰라 더 열심히 하하 어떡해 무엇이 필요하신지 말씀하세요 정글 소리를 빨리 검색해라 정글 소리를 빨리 검색해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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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다 어 어 어 어 어 스페이스봉키는 대단한 녀석이지만 결국 원칭이다 어 좋았어 바로 그거야 잘했어 뭐야 스페이스봉키 이 녀석 숲에 가고 싶었나봐 어 좋아 그럼 이번엔 스페이스봉키 어 어 어 아 뭐 뭐야 뭐야 내가 왜 이러지 어 아 신난다 마라크가야 잘 치는데 아 음악 좀 멈춰줘 으아 이거 진짜 재밌다 아 아 포비 말을 안 들어 좋아 스페이스봉키 자 자란 으아 너야 또 상하다니 뭐 뭐 뭐 뭐 뭐 얘들아 빨리 곧 이부가 시작돼 어 좋았어 포비야 아테라를 나한테 던져 야 야 으아 으 으 십 두 십 여 으 하 으으으으으으음 헤에에에엗어 도시 오오옉 으앗 으흐헣 다시 콘서트가 시작됐어 친구들이 성공했나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, 여러분! 정말 사랑해요! 빨리 콘서트를 보러 가자! 간다! 스페이스가! 콘서트는 다 끝났어, 투니! 너무해! 한 달 전부터 기다렸듯해! 실망하지 마! 재방송 보면 되잖아! 마지막으로 이 공연을 대숙하게 도와준 배낙시키시는게 앵콜버그를 바칩니다! 그리고 고마워요, 투니! 스페이스가! 정말 맛있다! 사랑해! 진짜 부러워! 빨리 오줌 봐 네 꿈이 거기잖아 두려운 날 필요 없어 외로운 날 필요 없어 우리가 손을 잡는다면 할 수가 있어 심장이 두고 거릴 거야 정말로 멋진 곳일 거야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이제 눈을 감아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우리 돌아보지 마라 또 너를 바라보는 거야 블라이크 하이크